해운대에 갔어요! 아무것도 없어요! 비둘기밖에... 아 비둘기래... 갈매기밖에 아 다시 컸어 컸어 아 왜? 그냥 가! 아 그냥 가라고 한 번 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이래! 이탈로 먼저 안쪽으로 가만히게 야, 절로 다 보냈어 오, 전다 많다 저게 대박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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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꽝이라도 있나? 저기 아 과자 있나 보네 에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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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오지 문에는 if 사라지 문에 헹 Buddy 신호 도라 성령이 방문을 하 도라 아 이거 나